정렬하게 하는 셈이 나의 한테일까 삶의 사랑을 못하시 제 실수로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을 따라오르며 죽게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주를 씻어주셨네 나의 간인들이 좋고 내 그대로 안되나 어둠 욕심던 우리와 주만 따라 사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을 따라오르며 죽게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주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죽을 따라오르며 간주 간주 찬양하리 죽을 따라오르며 영원히 죽을 따라오르며 찬양하리 죽을 따라오르며 가려버릴 죽인다는 오류별 죽게 열면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정식이 가야 돼? 여덟지까지 가야 된다 지금 6시? 아휴, 어쩜 진짜 즉흥적으로 연습을 그렇게 잘하니 파종이 어종이 찾아보니 잘하니 내가 이 찬양은 간증이 있잖아 아, 이거 정결하게 하는 셈? 간증이 있어요 내 족발 하나만 가져 얼마나 드릴거야? 덩어라기야 유민이 세금 받아, 세금 받아 너무 심한 세금 내가 찬양은 별로 어떻게? 독뽕이야 진짜 독뽕이야 독뽕이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파트였어? 했는데 찬양에 내가 막 통관액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은혜를 받았는데 통이 바뀐거야 저 은혜를 받기 와서 일주일 내내 촬영을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성대는 그 시간만 기다려주는거야 그래서 이 성대가 바뀌면서 잘하는걸 없어 왜냐면 내가 음악적인 통성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르면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은혜가 좋고 그리고 바뀐거야 내가 은혜가 얼마나 상호했구나 난 상호한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난 찬양으로 은혜가 돼 그래서 집에와서 빨리 촬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은혜가 그때는 막 찬양으로 보셨어 내가 너 찬양을 하면 안좋아 내가 춤 말하는 소리가 잘잘 내가 춤 말하지않아 오늘 엘토를 잘자고 나 나 처음 해본거야 근데 엘토를 잘잤신대 너 엄청 빠르게 우리 신문 좀 하고 주천만 하고 우리 잘할게 나 교회를 달래 언니야 넌 너무 알고 나 그래 해보 선생이 너를 맡아 기가 너 하나하나 야 너나 내가 내가 조금만 주주시겠다 이네 주주를 조금 다가가주시 제이가 콕콕콕해봐 합창단을 들어가는 세범 합창단 너무 좋아 취기자들 있겠다 한차전 취기자들 브라블리